안녕하세요 괄티입니다 여기 참외밭에 나왔거든요 참외밭에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녹윤병이 왔습니다 녹윤병이 전형적인 녹윤병이죠 이렇게 노랗게 돼서 검게 돼서 전체적으로 타들어가는 현상 여기는 좀 심하게 왔습니다 안쪽에도 심하게 왔고요 군데군데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많이 퍼지진 않았고요 몇 군데 이렇게 녹윤병이 좀 왔고요 그 위에 흰가루병까지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초기예요 이제 참외과가 열리는 시기라서 크게 심하게는 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방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지금 달린 참외 말고는 수확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약통을 들고 와서 약을 쳤습니다 치고 나서 영상을 찍는데요 치는 모습은 뭐 보여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쳤는 양은 유오스막이라는 것 이것은 침투제예요 침투제 약을 약통에 뿌렸을 때 입에 기공 쪽으로 싹 스며들게 하는 침투제입니다 침투제이면서도 밀양요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영양제로도 조금 이용이 되고 있고요 채소 같은 경우는 이 침투제를 썼을 때 병의 진행을 좀 더 빨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약을 치실 분들은 이 침투제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침투제는 여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약방에 가셔서 침투제도 꼭 사오셔서 같이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티바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오이, 가지, 참외, 수박 이거를 한 번에 더 키워 보신 분들은 이 농약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종묘사 가면 녹음병이나 흰가루병 약 칠 건데 주세요 하면 다 익어줘요 다 익어줍니다 근데 이것도 용량의 차이가 있는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참외하고 수박 두 고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작은 용량을 샀고요 이거를 제가 작년에도 쳤고 올해도 금방 쳤는데 이걸 한 번으로는 효과를 쉽게 볼 수가 없어요 이걸 한 번을 치고 그래서 3, 4일, 4일 정도 지나서 한 번 더 치고 이렇게 치면 되고요 흰가루병 역시 이 오티바가 녹음병이랑 흰가루병 둘 다 둘 다 이렇게 방제를 해주니까 요거 하나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탄저 탄저는 모든 작물에 다 오는 게 탄저예요 빗물이 떨어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에서 발생하는 게 탄저다 보니까 탄저는 대부분 다 발생을 하신다 보면 돼요 그래서 탄저도 섞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탄저약, 녹음병, 흰가루병, 침투제 요 세 가지를 넣어서 약을 쳤습니다 제가 이 일 저 일을 하다 보니까 잠깐 사이에 이렇게 녹음병이 퍼져버렸네요 그리고 제가 실수를 한 게 참외하고 수박을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수박에서 녹음병, 흰가루병이 생기면 바로 참외밭으로 옮겨 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수박은 다른 쪽에 심고 참외랑 좀 멀리 떨어져서 심었어야 되는데 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너무 입이 무성하다 보니까 큰 자르기를 굳이 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원순이 나왔을 때 원순을 잘라서 세 개를 받았습니다 세 가지를 받았어요 아들순 세 가지를 받고 거기서 아들순에서 일곱 마디 고개를 적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심을 하고 나면 한 여섯 개 정도에서 손자순이 나오죠 이 지금 무성한 게 대부분 다 손자순이에요 손자순에서 지금 참외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손자순 이후로 적심이나 순자르기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데 전문농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하고 블로그하고 이렇게 그렇게 비전문가적인 내용을 좀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서 드실 거는 고기까지 한대요 고기까지 손자순에서 달리는 고 참외를 먹고 손자순을 적심을 안 하고 그대로 키운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원순을 잘라서 아들순 세 가지를 받고 아들순 일곱 마디에서 적심을 해서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가지 있죠 가지 손자 손자순에서 달리는 참외를 먹고 더 이상 순자르기나 적심을 하지 않고 그렇게 재배를 한답니다 전문적인 농가에서는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년 이렇게 했고요 지금 여기 참외 한 고랑에 8개의 모종을 심었습니다 8개의 모종인데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답니다 참외를 처음 모종을 사서 심는 분들 좀 간격을 굉장히 좁게 하시더라고요 좁게 하시면 망합니다 저는 최소한 2m에서 2m 50을 뛰어갖고 심었는데도 지금 밭을 막 점념하고 있죠 수박하고 막 엉켜갖고 엉망이죠 그런데도 제가 중간중간 적심하고 순자르기를 했는데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내년에 수박이나 참외 하시는 분들 간격을 좀 많이 뛰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이 7월 초니까요 7월 초, 8월 초까지 한 달 가량은 방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장마가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울산에도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해서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외든 수박이든 양대든 고추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골 사이에 물이 안 차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마가 온다 한들 계속 비가 오지 않잖아요 중간중간 침추제를 섞어서 방제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러면 참외 몇 개 다 드시지 못하고 참외농사 접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쳤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쯤에 다시 한번 아침 일찍 와서 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약을 치는데 기본적인 건 다들 아시죠 햇빛이 쨍쨍 떴을 때는 약을 치는 게 아닙니다 약을 쳤을 때는 약해가 굉장히 심해져요 햇빛이 떴을 때는 입이 타들어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약을 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오후 해가 넘어갈 때 쯤에 가장 적절하고요 아 시간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벽 이슬 새벽 이슬이 맺히는 그 때 와서 잠시 약을 치시는 게 맞습니다 10시에서 4시 정도 사이에는 가능하면 약을 치지 마세요 작물들도 이렇게 약을 받으면 따가워 할 거 아니에요 입 자체가 막 타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케이가 많아요 작물도 더 아프고 작물이 아프다 보면 열매가 조금 부실하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성장도 돋을 거고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뭐 참회는 보시다시피 꽤 많이 열렸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이 열렸는데 아 이 녹음병이 녹음병이랑 흰가루병이 잡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옆에도 복수박이 복스럽게 열려 있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참회밭이 나와서 방제를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제가 쓰는 약제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영농지원센터나 종묘사 농약사에 가면 대부분 저런 약을 주니까요 꼭 저 제품이 아니더라도 침투제와 녹음병 흰가루병 그리고 탄저병 요거를 꼭 섞어서 방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